2020년 2월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왕송호수 인근의 사건이 있다는 호출을 받고 PC가 출동하는데 옆자리엔 아무도 없고 혼자서 호출받은 장소로 이동중인 PC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PC는 호출 장소로 이동중입니다 블랙박스는 이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한적한 시골길을 달려 PC의 자동차는 왕송호수 인근의 어느 카페에 도착하게 됩니다 과연 호출한 인물은 누구이고 호수 인근에서 일어난 사건은 무엇이며 그리고 앞으로 PC에게는 어떤 일이 닥칠지 이 남자에게 벌어질 일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과연 PC는 이곳에서 누굴 만날 것인지 어휘을 벌려주세요 어휴을 벌려주세요 어휴을 벌려주세요 아휴을 벌려주세요 그리고 어휘을 벌려주세요 그래도 어휘을 벌려주세요 이런очь에 우리는 꼭 이야기해보세요 아휴을 벌려주세요 오이을 벌려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루시아 두 번을 안 두려고 해요? 두 번 안 두려고 해요 다 난리 다 난리 두 번을 만드는 게 두 번을 만드는 게 두 번을 만들려고 해요 두 번을 만드는 게 두 번을 만드는 게 이 세 번째는 PC를 후출한 건 KC가 아니라는데 왕성호수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실체는 점점 미공으로 빠지고 아, 추워 한 끼를 가면 찍고 들어갈게요